안녕하세요 정치원입니다. 제가 미국 출장 관계로 얼굴 없이 그냥 맥에서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할 거라 다소 음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너뛸 수는 없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AI 5대 뉴스 굉장히 뉴스가 좀 굵직한 게 많았거든요. 특히 오픈 AI에서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이죠. 소라를 발표를 했고 같은 날, 같은 날 두 개가 더 발표가 됐는데 완전히 묻혔죠. 어떤 면에서는 구글의 제미나이프로 1.5 출시가 됐고요. 이게 100만 토큰까지 입력이 가능하다 그래요. 기술적으로는 더 우위에 있다는 평가들도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고요. 세 번째로 같은 날 또 메타가 VJ8를 발표를 했습니다. VJ8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인식하는 일종의 인식과 관련된 굉장히 좋은 어떤 프로젝트였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. 빅테크 중에서는 아마존이 TTS라 그러죠. 텍스트 투 스피치 모델 중에서 현존하는 모델 중에 가장 최대 크기인 베이스 TTS를 공개를 했어요. 이거 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빅테크 사이에 어떤 뉴스들밖에 없는 게 아니고 콩이라고 저희 사실 펀드 3명의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여기 공동 창업자이시고 아마 올해 상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API 게이트웨이 세계 1위 하는 회사인데요. 콩에서 다중 LLM 여러 개의 라지 랭기지 모델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오픈소스 AI 게이트웨이를 발표를 했습니다. 이렇게 다섯 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소라. 소라는 그냥 짧게 볼 거예요.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소라를 다루셔서 텍스트를 넣으면 비디오를 생성을 한다. 그런데 비디오 퀄리티가 미쳤죠. 보시는 것처럼 대단하지 않습니까? 도쿄 스트리트를 걸어가면서 스타일리시한 우문에 대한 거라든지 히스토리컬한 어떤 골드 러시 때 캘리포니아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다들 많이 보셨을 거라서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을 그냥 프롬프트만 잘 쓰면 너무 기가 막히게 나온다. 더 여기서는 이제 비디오 만드는 것도 비디오 만드는 거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단초로서의 시뮬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이걸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세계를 이해한다든지 소위 얘기하는 AGI로 가게 되는 가장 큰 지름길 중에 하나가 될 걸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던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제미나이. 제미나이 1.5 버전이고요. 1.5 버전 같은 경우에 제일 보여드린 게 제일 나을 것 같네요. 32K 정도 들어갔었는데 제미나이 1.5는 1밀리언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게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 하면은 1시간짜리 비디오가 들어가고요. 오디오는 11시간짜리 그리고 책을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그냥 통으로 넣어도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도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찾아내고 압축하고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걸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였는데 보여줄 게 별로 없잖아요. 사실은 이런 거는. 그래서 소라에 같은 날 발표하는 바람이 좀 묻혔지만 제프틴이라든지 AI 쪽을 좀 아시는 분들, 기술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한 큰 발전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 면에서 구글도 아마도 소라 비슷한 걸 내놓겠죠. 조만간. 그래서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묻힌 거. 사실은 이것도 꽤 괜찮았는데 V-JEPA라고 얀누쿤이 특히 이제 셀프 슈퍼바이스라는 얘기라고 하거든요. 자가학습을 통해 가지고 머신 인텔리전스가 한 단계 앞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종류인데요. 여기 비디오를 가지고 보여주거든요. 이건처럼 이 안으로 비디오데이터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할게요.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파인튜닝을 마시고 V-JEPA라고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소라는 생성해내는 거. 말을 집어넣으면 그 비슷한 이미지의 영상을 생성해내는 게 굉장히 특가가 됐다면 V-JEPA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에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그 영상을 생성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인지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진전을 이룬 그런 종류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어찌 보면은 세 가지 이제 메타의 V-JEPA 그리고 구글이 발표한 제미나의 1.5에 굉장히 많은 토큰을 처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소라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앵글을 바라본 AGI로 가기 위한 좋은 어떤 그런 발전이었던 것 같아요. 이번 주에 좀 뉴스가 좀 큰 게 많았죠. 아마존도 뭔가를 발표했습니다. 이제 베이스 TTS 앞에 세 개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게 빌리언 파라메타에 해당하는 10억 개 파라메타에 해당하는 텍스트 스피치 모델을 무려 10만 시간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했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음성을 생성해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크고 정교한 모델이 나왔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또 여기저기에 입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겠죠. 서비스 측면에서는 꽤 의미 있는 모델이 등장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 콩 얘기를 할 건데 콩의 오픈소스 AI 게이트웨이가 등장을 했다. 그리고 다중 LLM을 서포트한다는 건데 콩이 원래 API 게이트웨이를 하는 회사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AI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동안은 LLM마다 API 연결해가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제는 그런 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 방에 LLM을 다 처리해준다. 그래서 이 AI 게이트웨이가 어플리케이션마다 각각 어디로 갈지를 잘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6개의 모델을 동시에 지원하는 그런 걸 발표했다는 거고요. 굉장히 LLM을 이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들한테 좋은 종류가 될 것 같아요. 노코드인 데다가 AI 크레덴셜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잘 관리를 해주고 이제 로그인 정보 같은 거죠. 그 다음에 여러 개의 LLM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든지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지원하니까 도그란 측면에서 굉장히 역시 콩도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되게 좋은 뉴스여서 이렇게 5개를 끌고 왔습니다. 다음 주에는 또 한국에서 녹화해서 AI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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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